진이야맨 알겠지? 지금 도착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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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야맨 알아듣고 진이야맨 속일 수 없어 너는 모든 걸 못 가지고 싶어 그 꿈 아던지 잘 이루어 어느 길 잠라와 떠난 Saul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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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이 젖을 꿀 난 같아 널 서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대로 멈출 수 있는 어떤 기다려왔을 지금이야 우우 손을 잡아다 여워다니가 그가 왔던 곳으로 우리 갈 수 있어 내 목소리 그의 마음을 쓰기 수 없어 우리 널 보여주고 싶어 끊어왔던 곳을 해야 돼 나같이 소리질러 스스로 터진 것만 같아 너가 미쳐버릴 시간처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